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영국의 유명한 주간잡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다뤘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왜 이 기사가 흥미로우냐 하면 1990년대부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대폭발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예언한 매체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정확한 보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보도 또 예견력이 높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었느냐 그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경제력을 비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GDP를 계산합니다 이걸로는 지금 중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금 고전적이고 본의 있는 것은 역시 환율을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달러로 환산한 GDP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현재 미국이 약 23조 달러 1년간 GDP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약 18조 달러입니다 23조 대 18조 달러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 전에는 연 10% 성장 점점 줄어가지고 8%, 7% 성장은 유지했는데 이 사이는 2, 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우선 지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곧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늘어봤자 약 4억, 중국은 약 14억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중국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경제 참여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GDP를 끌어올리는데 큰 타격을 준다 그 다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중국이 가진 고질병입니다 중국도 국영회사가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중국의 법치,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저히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대학이 중국에 있느냐 세계적 대학이 미국에 몇 개나 있느냐 그럼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내느냐 요사이 통계가 조금 바뀌었을 것입니다만 몇 년 전까지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후회를 합니다 중국 학자나 학생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고급 기술을 배워가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아니지만 일단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5G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력과 별도로 군사력이 있죠 군사력은 지금 중국이 군사비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미국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보다 큰 원적인 게 있습니다 세계 보편적인 어떤 정치 이념 세계 보편적인 제도 세계 보편적인 가치관을 중국이 내세울 수가 있느냐 그것은 비교가 안 되죠 더구나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해가지고 영구 집권 쪽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서도 미국에 상대할 수가 없는데 다만 물량 공세를 피가 질고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역 흑자가 음암에 많으니까 한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외순 채권 액수입니다 해외에 빌려준 돈과 해외로부터 빌린 돈의 차이 이 차이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많아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순 대외 순 채권액이 얼마냐 하면 현재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등이 독일입니다 중국은 3등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으로는 사실상 세계 최강의 경제는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로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가 중국과 무역도 잘 되고 해서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공식이 있죠 그러나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통 다른 나라는 민주화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공식이 안 맞아요 중국은 경제력이 강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군사비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중국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독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국을 오판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은 학자들이나 정책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고 주변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평화롭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시진핑 등장한 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오판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거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한때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 시대는 전 세계의 GDP의 한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전성기가 1950년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미국의 GDP가 세계 전체의 한 50%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나라는 항상 잘될 때와 못될 때의 순환과정을 겪게 마련인데 현재로는 20세기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미국의 세계였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국의 활로를 잘 찾아야죠 한국으로서는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일동맹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 동맹에 대해서 예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제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포와 대포 실탄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불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를 매개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과거 소련 시절처럼 더 결속될 것이고 이게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 부가피하게 한국 힘으로 버틸 수 있느냐 한미동맹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가지고 한미일동맹으로 대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 굳게 합니다 감사합니다